이번에는 과학과 관련된 재미있는 도서를 소개해드리는 과학서재 시간입니다. 문학을 가르치는 국어선생님이 과학의 눈으로 본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상의 공급증을 인문학과 인지과학으로 재해석한 책, 과학책 읽는 국어선생님의 사이언스 블로그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자이신 배문고등학교 김보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국어과목을 가르치시지만 평소에 과학책을 많이 읽는다고 들었습니다. 뭐 하루에 두 권까지도 읽는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이렇게 과학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수능 시험에는 국어 말고도 문학 말고도 역사 과학 예술 수많은 질문이 나오거든요. 네. 이 모든 것을 가르치려면 국어선생이 거의 만능 선수가 돼야 합니다. 물론 과학 교사만큼 전문적인 식견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지만 과학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서양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학 공부는 필수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예 과학책이. 매력적인 이유는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재밌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인데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극곰은 왜 하얄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하얀 것이 아니라 하얀 데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는 것이 과학입니다. 예. 만약에 북극곰이 검은색이나 잿빛이었다면 북극의 주변이 모두 흰색이기 때문에 포식자의 눈에 잘 띄어서 생전에 불리했겠죠. 그렇겠군요. 만약에 그렇다면 펭귄은 왜 배가 하얗고 등은 검을까요? 역시 이유가 있는데요. 펭귄이 만약에 배가 흰 것은 물속의 물고기들이 보기에 배가 희어야지만이 주변이 희기 때문에 안 보이겠죠. 하늘이랑 비슷하게.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는. 포식자가 보기에는 물이 시커멓기 때문에. 물 그. 펭귄의 등이 검기 때문에 잘 안 보이게 되겠죠. 펭귄이 배가 희고 등이 검은 것은 그. 생전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동물이 어떤 형상을 갖고 갖는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과학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진화론적인 이야기에서 설명하기보다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쉽게 아이들의 시선에서 접근하신 게 이 책을 대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하는 거.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책 제목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흥미로워요. 과학책 읽는 국어 선생님의 사이언스 블로그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과학책을 읽고 읽으면서 재미있게 느낀 점을 뽑은 과학책 독국안 모험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과학책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부분에 밑줄을 긋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덧붙여 놓아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의 전작이 과학으로 세상읽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진화론과 생태학을 주로 담고 있다면 이번 책은 주로 심리학과 인지과학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사람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맞춰서 우리 생활 속의 질문들에 대한 과학적인 답을 이끌어내셨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선택해서 다루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보고 그리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하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리의 벌레도 해충으로 보느냐, 공존의 파트너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을 대하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잘 본다는 것은 잘 느끼고, 잘 생각하고, 잘 행동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다, 어떻게 보느냐. 시각적인 면에서 먼저 이 책을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럼 같은 그림이나 사진을 보더라도 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말이죠. 왜 그렇다고 분석하셨습니까? 네. 같은 대상을 보고, 다르게 보고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대상을 보는 욕망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과 하나를 보더라도 과일 장사는 그것을 상품으로 볼 것이고, 미술가는 빛깔과 형태를 볼 것이고, 향수 제조업자는 향기를 보겠죠. 예. 착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눈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즉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고양이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곡물의 맛이라고 할 수 있는 탄수화물의 맛. 즉, 단맛을 섭취하고 싶은 욕망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단맛을 섭취해야 할 욕망을 가지지 못한 고양이에게 단맛은 보이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에게 사탕이 담긴 그릇을 놔주더라도 그 그릇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욕망이 달라지면 보는 것도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왜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걸까요? 이런 공감이 가능한 것도 과학적으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인간은 공감하는 동물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웃으면 따라 웃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슬퍼하면 덩달아 슬퍼집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에서 거울 느련이라는 신경세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B라는 사람이 보고 있으면 A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B의 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타인의 행동을 거울처럼 반영한다고 해서 거울 느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바로 이 거울 느련이 공감의 뇌과학적 근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거울 느련이 손상되면요. 이성 기능은 멀쩡하지만 감정해러가 망가진 사이코패스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거울 느련. 그렇다면 시각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행동과 관련해서 책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사람이 일이나 학업 등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는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게 심리적인 것일까 했는데 보상세포라는 이름이 붙은 세포가 몸에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풍부한 영양가가 있는 식품을 먹으면요. 우리 몸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데요. 이때 우리의 몸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화학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은 우리에게 쾌락이나 기쁨을 안겨줍니다. 쾌락과 기쁨은 어떤 행위를 더 잘하게 하는 일종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도파민이라는 신경화학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보상작용 때문입니다. 책 중간에 영화나 다른 도서의 소개도 곁들여서 또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래서 과학책 독후관 모험집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학생들이 문학적인 소양이랑 과학적 지식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이유 어디에 좀 있다고 보십니까? 대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인문학자들은 말하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호르몬의 영향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심리 조작에 의해서도 인간의 행동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저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인간도 조작이 가능한 존재라고 봅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에 의함을 역설하지만 과학은 인간은 왜 자유롭지 못한 존재인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부자유를 통해서 더욱 자신의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 만나야 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왜 만났는지 설명까지 해주셨고요. 끝으로 과학책 읽는 국어선생님의 사이언스 블로그, 도서를 통해서 학생들이든 누가 읽든 어떤 점을 느꼈으면 좋겠다. 뭐가 있을까요? 이 책을 통해서요. 자신이 무엇에 얽매이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또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구속을 끊어버려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학은 인간이 부자유를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과학의 관심도 자유의 학대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반성과 성찰이 분석에 병행되어야 하겠죠. 무엇보다 이 책이 지루하지 않은 책, 재밌는 책,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책 읽는 국어선생님의 사이언스 블로그를 집필한 김보일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